피어란 짓을 하지 말라 게으름을 피우며 건들거리지 말라 떨채고 일어나라 게으름을 피우지 빨라 선행의 도리를 직접 실천하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떳떳한 행동을 하라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자 이 세상을 한 번 보라 왕의 수레처럼 잘 꾸며진 이 세상을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게으릴더라도 지금 게으르지 않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어쩌다가 못된 짓을 하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돋워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은 깜깜한 암호 여기서 여기서 분명하게 해가려 보는 이는 드물다 그물에서 벗어난 새가 드물듯이 전사에 오르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백조는 태양의 길을 가고 신통력이 있는 이는 노공을 안다 지혜로운 이는 악마와 그물이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벗어난다 어제 하나의 진리를 어기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난 세상을 믿지도 않는 사람은 어떠하나 길어도 범하고 만다 욕심 많은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베풀기를 좋아하므로 저 세상에서 복을 누린다 온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 천상에 올라가기보다 더는 온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대자유에 이르는 첫걸음이 훨씬 뛰어나다 온 세상을 여기고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